안녕하세요 로운가입니다 단백질은 한번에 30g 이상 먹어서는 안된다 단백질은 한번에 많이 먹는 것 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 근성장을 위해서 단백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맞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을 먹을 때 한번에 30g 이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근합성률 비교 실험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면 근합성에 유리할 것이다 라는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됐는데 단백질을 10g 먹는 그룹, 20g 먹는 그룹, 40g 먹는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왔을 때 단백질을 10g 먹는 그룹보다는 20g을 먹는 그룹의 근합성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20g을 먹는 그룹과 40g을 먹는 그룹의 근합성률은 그다지 차이가 없었습니다 10g 먹는 그룹과 20g 먹는 그룹에서 차이가 생긴 것을 생각해보면 단백질을 부족하게 먹었을 때 근합성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20g 그룹과 40g 그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근합성률이 무한정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비교한 실험도 있는데 단백질을 30g 먹는 그룹과 90g 먹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이 두 그룹에서도 근합성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20g에서 30g 정도까지가 한계선이고 이것보다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근합성률이 무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실험에 대한 정보들이 알려지면서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무의미하다 30g씩 나눠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1시간마다 30g의 단백질은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80g의 단백질을 12시간 동안 시간 간격을 다르게 해서 섭취한 것을 비교한 실험이 있는데 1시간 30분마다 10g의 단백질을 8번 섭취한 그룹 3시간마다 20g의 단백질을 4번 섭취한 그룹 6시간마다 40g의 단백질을 2번 섭취한 그룹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했을 때 20g씩 4번 섭취한 그룹의 근합성률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g씩 8번 먹은 그룹보다 20g씩 4번 먹은 그룹의 근합성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단백질을 10g 먹는 그룹과 20g 먹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20g 먹는 그룹의 근합성률이 높았던 이유는 먹는 단백질의 총량이 10g과 20g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10g의 단백질이 너무 부족했고 그것보다는 20g을 먹는게 근합성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실험에서는 먹는 단백질의 총량은 80g으로 똑같아요 이것을 1시간 30분마다 10g씩 8번에 나눠서 먹느냐 3시간마다 20g씩 4번에 나눠서 먹는 양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데 조금씩 자주 먹으면 근합성률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잘 이해가 안되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게 몸에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것은 상식인거고 그러면 한 번에 20g씩 먹는 것보다는 10g씩 먹는게 몸에 흡수는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흡수가 더 잘 되니까 10g씩 먹는 그룹이 20g씩 먹는 그룹보다 근합성률이 높거나 혹은 최소한 비슷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낮게 나왔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건 혈중아미노산의 농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중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단백질을 먹으면 혈중아미노산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혈중아미노산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몸에서는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아미노산에서 질소를 분리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어서 혈중아미노산의 농도가 높아졌을때는 이 아미노산이 근합성에 쓰이는게 아니라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거구요 혈중아미노산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근합성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1시간 30분마다 단백질을 먹는다는 것은 1시간 30분마다 혈중아미노산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이때 아미노산은 계속해서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근합성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하루에 8시간의 식사를 하고 16시간의 단식을 하는 간헐적 단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하는게 근육 발달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자주 먹던 사람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 휴식, 영양 3가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는 말도 있고 닭가슴살과 보충제를 시간마다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건데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식을 하는 간헐적 단식이 근육 발달에 더 유리하다는 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을 너무 자주 먹는 사람과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을 비교를 했더니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게 근압성이 유리하다는 실험결과들이 나오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마다 보충제와 닭가슴살을 챙겨 먹던 사람이 간헐적 단식을 직접 해봤더니 오히려 근성장이 더 일어나더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어느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혈중암이예산의 농도 때문이라는거죠 무조건 한 번에 30g의 단백질만 먹어야 되나요? 그런건 아닙니다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실험의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영상 앞부분에서 나왔던 실험에서 단백질을 20g을 먹는 것과 40g을 먹는 것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 실험은 설정한 조건이 운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운동을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건 아닐까? 이런 의문에서 운동을 추가하는 실험이 진행됐었고 고강도 전신운동을 하는 조건을 추가했더니 20g의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40g의 단백질을 먹는 것에서 더 높은 근압성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는 20g의 단백질과 40g의 단백질이 그다지 차이가 없었는데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40g의 단백질을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영상에서 고강도 운동은 운동의 종류가 아니라 강도로 결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도비만은 빨리 걷기만 해도 고강도 운동을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도비만은 빨리 걷기만 해도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고도비만은 빨리 걷기를 안 하는 상황에서조차 많은 단백질이 효과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거운 물체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그 무거운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운동 경험이 전혀 없어도 인바디에서 그 중량이 높게 측정이 됩니다 무거운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되어서 근육이 발달해 버리는 경우죠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체중에 따른 단백질 근합성률을 비교하는 실험도 있었는데 체중이 높을수록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합성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한 몇 g이라고 정해주기보다는 체중 1kg당 몇 g을 먹어야 된다고 알려주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혈중아미룸산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너무 자주 높아지면 근합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너무 자주 먹는 것은 오히려 근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구요 한 번에 먹는 단백질의 양은 일반인 기준으로는 30g 이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30g 이상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운동 강도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좀 더 늘리셔도 괜찮아요 발사하죠?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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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